나이가 아니라 나이가 지금부터 시작한거에요 하트 언제까지 네 근데 태국 방콕을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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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죠 내 입점이 됐다 이거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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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도 변화 없이 생기던 자리에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 태국에서도 방콕 방콕으로 갑니다 김해공항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방콕 주 내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5시간 정도 5시간 더 해야 된다네요 바람이 좀 차가 크지 않은 일과 사탕을 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저 비행기 전문가가 나와 가지고 비행기 전문가가 나와서 자석 부채 벌었다고 한번 인터뷰해 내가 문자 있어서 알아 알아 만들어 봤고 요것이 하루라 때문에 화물역으로 다니다가 숙장이 올라가 준비되니까 사람의 마음이 들어서 문제를 압수시켜볼거에요 드디어 태국에서도 방콕 도착했습니다 우리 일행들 이제 입국 심사 받으러 가겠습니다 그림 멋있네 모여서 가게 모여서 가게 누구를 찾아 나를 성사냥 안 보인다고 오짐 싸러 갔어 오짐 싸러 그럼 우리도 오짐 싸러 오짐 싸러 우리도 화장실에 다녀오시게 물도 여기서 먹고 나는 물 먹어야 그래 화장실 보고 바로 가이드 만나서 바로 숙소로 가게 먼저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여기 낫겠죠 물도 먹고 물 먹는데 물이 없어서 여기 누르면 나오는데 물 물 물 먹읍시다 여기는 뜨거운 물 나오고 이렇게 꽉 누르고 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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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국가 많이 나오니까 조금은 무거예요 이렇게 네 네 방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박 그 이강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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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가방 없는 것 같았었는데 포장이 가방만 놔두고 가세요 가방에 오자만 놓으시고 차 올라가세요 앞줄 한줄만 지워주세요 물 여기 앞에 있으니까 물 자 짝꿍길에 앉으세요 필요하신 분 물 아이고 드디어 호텔 도착했습니다 꽃이 생화 같은데 꽃이 이쁘네 호텔에 도착했고 체크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짜렐라 소식이 조금 나뉩니다 자 우리 안에 보면 방키 안에 보면 여기 있어요 핑크색 이게 이제 식광 이거 아침에 가서 식사하시면 되고 식당은 조기예요 호텔이 이렇게 생겼네 호텔이 소장 잘 되있구요 소고시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안주 산화장사 또 참이있어 혼자 왔기 때문에 방이 좀 적어요 다른 선인들보다 선인들 방도가 좀 적네 전화